자문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덕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지혜가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지혜가 그냥 똑똑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릅니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순전함이에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혜를 가져라 해요 네가 도시를 정복해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네가 네 영혼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좋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그렇게 많이 성취한다 할지라도 네가 너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좋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 그래서 보여져서 남이 봤을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게 겸손함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솔직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이 의이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이죠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나에게 향했던 눈이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부를 제대로 보기 전에는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나를 매달고 사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해봐요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낮게 생각하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집니다 나의 겸손은 이렇게 막 너무 나한테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닿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삶이 진짜 바뀝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여기에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의 그러한 토지를 경작하면 반드시 영혼의 브렉트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이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한 거죠 너 멍청하다 이거를 잘 얘기해 준 거예요 너 그 머리에 튼 게 없어 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탕한 거 뭐예요 아무 좋을 게 없는 거 그냥 좋을 게 없는 데 즐기고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거 그리고 막 그런 엔터테인먼트 보시는 거 비디오 게임 하시는 거 아니면 또는 페이스북에 그냥 끝없는 비디오 클립들 아무리 봐도 인생에 좋아질 거 하나도 없는 그거 계속 몇 시간째 보시는 거 굉장히 허무한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이 그걸로 좋아지진 않아요 내 인생이 그냥 먼지 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디지털 먼지가 우리 인생에 많이 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지털 기계를 많이 접하시면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아요 나의 사고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깊은 사고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를 도착지로 정하신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생산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잘 보호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걸 함부로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해놓고 그냥 내 정원에 막 돼지대가 오고 막 잡초가 끼고 먼지가 끼고 쓰레기가 뭉텅뭉텅 발견되면 또 불꽃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끼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평할 시간에 내가 잘 이걸 보호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끼지 않도록 나를 잘 가꾸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치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부여식은 여기까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좋은 청취기가 될 때까지 내가 지금 맡겨진 거에 좋은 청취기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해야 먹을 것이 많다라 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막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이거든요 그러면 땅은 경작을 해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다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신실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선물로 줬으니까 네가 이제 신실해라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또 똑같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는데 받아주신 은혜가 있고 또 신실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고 이게 다른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다 같은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건 좋은데 바뀌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기 조건이 다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난 하나님 겁니다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지적하시는 은혜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기초반이에요 여러분 그 기초반을 띄지 못하시면 내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고쾌되어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걸 꼭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내가 받은 무슨 나의 권리같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아니라 추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는데 우리를 청지기로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확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는 무엇을 열매 맺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뭘 열매 맺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잘못될 일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나한테는 내 인생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하나님 파트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잘못됐거나 내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다 포함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하나님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독목이 바로 그것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아기는 불의의 이를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며마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로 이미 받으셨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딱 선택하셔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어디에 불의를 내렸는데요 탐심에 내렸다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고 걱정에 내렸다 하면 그것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환란에서 벗어나시게 돼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이 혀를 깨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올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마디 꼭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막 내가 다 해버리고 하나님 10%만 하세요 하나님은 뭔 10%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할까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어 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명하시도록 아버지 손에 온전하게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죠 예수님 부활시키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직접 그걸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세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싸움을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같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 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죠 믿음도 초자연적인 겁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임재를 갖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담으시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언제나 순전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얻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너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해 너는 순전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정당화해 주실 거다 미래난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여러분 이런 거에요 이 말씀은 진짜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떤 분으로 이해가 잘 가실 거에요 난 그런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 전 내려갈게요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람들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옳은데 왜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거에요 다시 읽어보실게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아는 사람이 누구라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런 거에요 내가 옳다 해갖고 확신에 가득 찼을 때 한 발 물러서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옳은 것 같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좀 크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 모독하고 이런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너 혹시 자기 미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봐봐 그냥 네가 이게 너무 옳다 싶으니까 큰 그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니 세상은 큰 장소인데 근데 나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해요 우리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관점만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을 때는 딱 한 가지일 때에요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만 내 의견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만 내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내 눈에 보기에만 옳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가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내 교만이 오면 폐망이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해요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못 들은 척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칭찬을 다시 한번 해주죠 막 칭찬하면 그래 내가 그래 진짜 저 사람 뭐 알아 내 귀가 그냥 너무 좋구나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맛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독이 돼요 여러분 독을 여러분의 몸에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제대로 안 되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에 원인도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오른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당화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어떤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 걸 받으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정당화해 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영성이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누가 돕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오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결과 그inations 첫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과, 여러분은 여러분은